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에듀케이션의 서성준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매월 캐나다 유학 동향 혹은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9월 초니까 당연히 이제 9월 업데이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9월 달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좀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저희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이 블로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뉴스 1 캐나다 조기 유학입니다 캐나다 조기 유학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온타리우즈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조건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 뭐 30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봉사활동 40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런 건 다 동일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생겼냐면요 온라인으로 반드시 두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뜻밖이죠 온라인으로 몇 과목 이상 수강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과목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물론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예외 조건은 부모가 동의한 경우 혹은 가디언이 동의한 경우 학생이 만 18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성인 학생들이 의외로 이런 학교들도 많이 갑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그리고 부모와 동반해서 유학 중인데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말고 100% 다 오프라인 수업으로도 졸업장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큰 이슈도 아닌데 니 왜 그렇게 시끄럽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게 캐나다 온탈리오주에는 크레디스쿨 혹은 국제사립학교들이 많아요 이런 학교들이 주로 늦은 유학 중3 이상의 늦은 유학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캐나다 명문대 진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반드시 최소 과목을 듣고 수강하길 원하는데 여기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늦은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국제사립학교로 가야 된다 혹은 공립학교로 가야 된다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전에 이런 서류나 절차들을 명확하게 꼼꼼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전문가에게 반드시 문의하세요 이런 유학의 경우에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 겨울 스쿨링 캠프가 지금 나오자마자 계속 마감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캠프가 몇 년간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여름 캠프부터 아주 작게 몇 군데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도 100% 다 마감이 되었고 겨울 캠프는 특히 스쿨링 캠프거든요 스쿨링 캠프는 어떤 거냐면 한국은 겨울방학이 12월 25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해서 두 달 정도 이런 방학이 긴데 반해서 캐나다의 학교들은 겨울방학이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 1월 1일이 포함되어 있는 한 주에서 한 2주 정도의 어떤 브레이크 짧은 브레이크가 방학이 전부 다해요 그래서 한 1월 6일이나 1월 7일 정도 되면 개학을 하거든요 뭐 개학의 개념도 아니죠 그냥 연휴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방학을 이용해서 캐나다에 캠프를 가는 게 아니라 학교를 직접 다녀볼 수 있어요 이걸 스쿨링 캠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캠프에 가면 국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쿵작쿵작 하는 게 그런 여름방학 캠프라면 겨울방학 스쿨링은요 캐내디언 학생들과 함께 수업 듣고 친구도 하고 거기서 영어 배우면서 혹은 정규 수업 들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옵션들이 붙어 있는 게 캐나다 겨울 스쿨링이에요 이 스쿨링이 지금 벤쿠버에 한 곳 리자이나에 한 곳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모집을 벌써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건 벌써 다 마감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스쿨링 캠프가 벤쿠버의 일부 몇 개 학년별로 자리가 많지 않아서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주 조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동부 오타와를 감싸고 있는 일부 지역을 관장하는 어퍼 캐나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겨울 캠프 스쿨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어떤 스쿨링 캠프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지금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것도 정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학교에서 주관하면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년별로 한계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캠프들이 한 달 안에 현재 마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스쿨링 캠프 모집이 시작됐으니까요 지금 뭐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자녀분들 올겨울 방학을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음... 네 그렇고요 세 번째 누구나 관심 많은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 캐나다 이민은 연방정부에서 선발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있죠 자 익스프레스 엔트리 지금 촬영하는 날이 9월 2일인데요 그저께 8월 31일 날 516점의 커트라인으로 2750명을 선발했습니다 제가 이거 매월 촬영하는 거지만 매번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죠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잠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우선 선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져서 400점 초반까지도 낮아진 거예요 400점, 401점 이렇게도 선발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지는 걸 우려한 캐나다 연방정부가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을 조금 채워 목적으로 한 6개월간 선발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7월 6일부터 새로 선발했어요 이때 커트라인이 557점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일반 보통 사람들 557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557점의 점수가 7월 6일부터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557, 542, 533, 525 그리고 이번에 516점으로 점차점차점차 내려가고 있는 거죠 풀에 들어가 있는 고득점자들이 계속 선발이 되어서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은 계속 낮아질 걸로 보이고요 통상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 올해 말 정도 되면 예전과 유사한 한 450점, 440점 정도의 커트라인을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유학구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죠 2년 뒤, 3년 뒤의 소식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이미 오픈된 지 오래됐고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커트라인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익스프레스 엔트리 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도전하십시오 매달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연방 이민 빼고 주정부 이민 주정부 이민 소식이 아주 핫합니다 온타리오,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그리고 BC주의 BCPMP, BC주 주정부 이민 이 두 개는 여전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토론토가 포함된 온타리오 주 이민은요 전 영역으로 선발하는 제너럴 드로우가 있고 일부 선발하는 타겟 드로우가 있거든요 일부 직종만 선발하는 타겟 드로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너럴 드로우로 선발을 했고요 제너럴 드로우 선발은 커트라인이 74점이었습니다 제너럴 드로우 74점이면 커트라인이 살짝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너럴로 뽑으면 72점에서 74점인데 본인 점수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온타리오 주 주정부 이민 점수 계산하는 영상을 참조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 점수 그때 제가 69점이었나 72점이었나 79점이었나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72에서 74점 정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능하고요 타겟 드로우라고 해서 딱 우리는 일부 이 직종만 뽑을 거야 이렇게 뽑으면 제일 낮을 때는 42점에서 얼마 전에서 62점으로 뽑았죠 이건 웬만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토론토 이민 진짜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요즘 정말 쉬워졌습니다 이제 난이도 많이 낮아졌어요 BC주 아 벤쿠버 너무 좋잖아요 나도 살고 싶고 너도 살고 싶고 이모도 살고 있고 할머니도 살고 있는 벤쿠버가 포함되고 있는 BCPMP는 누누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세 가지 카테고리만 우대됩니다 나머지 직군들의 점수는 너무 높아서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세 가지 직종은요 요약을 하자면 헬스케어 그러니까 간호 보조 그리고 메디카를 포함한 전 영역 요거 1번 자 2번은 유아교육 Early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네 유아교사 그래서 ECE 영역입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영역은 테크라고 해서 이건 조금 광범위해요 테크라는 영역 자체가 기술직에 포함되는 웬만한 건 전부 다 포함됩니다 기술 뭐 자격증을 베이스로 한다 기술을 베이스로 한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IT 영역 같은 게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웹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편집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금 영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BCPMP 중 세 가지 직군을 우대한다 이 말은 이 세 가지 직군만 커트라인을 낮게 해서 선발을 해요 현재 다른 직군들은요 커트라인이 뭐 95점 100점 105점 막 이래요 높을 때 115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요 커트라인이 지금 60, 70점이에요 엄청나게 낮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는 취업만 되면 이민된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세 가지 직종 중 헬스케어와 유아교사는 60점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테크는 70점 정도로 선발이 됐는데 제일 최근에 선발하는 건요 이 세 가지 다 합쳐서 60점으로 선발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뭐 벤쿠버에서 헬스케어 직종이다 유아교사다 취업하면 대부분 BCPMP로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BCG로 도전하십시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요 BCG 이거 좀 반성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 하면 헬스케어 전공을 해야 되잖아 어디서 그래야 취업이 될 거 아닙니까 헬스케어를 전공할 컬리지가 없어요 뭐 전공 하나에 국제학생 5명 받으면서 이거 이민 수요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유아교육 유아교육 갖고 얼마 전에 뭐 VCC가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유아교사 국제학생 몇 명 뽑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벤쿠버 지역으로 유아교사나 헬스케어 직종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뭐 거의 대부분 사설 컬리지 사립 컬리지 커리어 컬리지라고 불리우는 이런 기관에서 자격증 취득하고 거기에서 이제 코업이라고 해서 실습 막 시켜주거든요 그 실습처에서 LMI 받아서 취업을 바로 해버립니다 이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기간적으로 더 짧게 걸리고 취업률이 뭐 99.99%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프라시아 칼리지 같은 곳이 이런데 속합니다 자 BCG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로 캐나다 인턴십 코업 프로그램 옛날에 원래 한 3년 4년 전쯤에 캐나다 또 코로나 직격탄을 맞기 직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인턴십 코업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 영에 수렴하게 거의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인턴십 코업 프로그램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인턴십 코업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직업 전문학교 같은 곳이 있어요 직업 전문학교 이런 직업 전문학교는 특정 교육을 시키고 플러스 이 교육이 반드시 실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하려면 취업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비자도 줘야 되고 실습할 수 있는 취업비자도 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 비자와 취업비자를 합친다 그래서 코업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인턴십 비자 코업비자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런 기관들을 대부분 누가 갖고 있냐 국제 학생들을 어학연수 시키는 이런 학원기관 이런 학원들이 이런 커리어 컬리지 이런 컬리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리어 컬리지에서 어학연수의 개념으로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개월 공부하고 6개월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공부만 하느냐? 아니에요 6개월 공부할 때도 취업이 가능한 취업비자가 나오고 6개월 끝나면 6개월짜리 취업비자가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붙여서 6개월 플러스 6 6 플러스 6이다 그래서 1년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도 있고 1년 플러스 1년이다 2년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얼마 전에 본 거는 2년 플러스 2년도 받습니다 미쳤죠? 2년 플러스 2년짜리도 있고 3개월 플러스 3개월도 있고 4개월 플러스 4개월도 있고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어찌됐건 핵심은 뭐다? 공부기간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공부할 때도 알바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6개월 풀타임으로 취업하잖아요? 풀타임 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비용을 다 충당하다 보면 결국 1년에 든 돈의 총액을 다 벌고 끝낸다 본전치기가 가능하다 마법같은 유학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인턴십 코어 프로그램이 활발해질 때는 이런 비용을 적게 들고 유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 물론 초기 비용은 좀 듭니다 학비가 드니까 근데 그 비용을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이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많았을 때가 인기가 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워킹홀리데이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떨어지고 나면 좀 허무하잖아요 자기는 내년에 당장 나오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때 코어 비자를 많이 선택해요 실제 드는 돈이나 공부 학업 기간 같은 거 비교해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코어 비자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가도 바로 취업되는 경우 별로 없고 한 3,4개월 학원 다니다가 보통 취업하거든요 어차피 3,4개월 학원 다닐고 6개월 학원 다닌다 그때도 알바 가능하다 그래서 난 코어 프로그램 신청한다 이런 학생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요즘에 캐나다 인턴십 코어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되면서 매우 저렴하게 막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자기 코어이나 인턴십 가고 싶은 친구들 문의 주십시오 자 다섯 번째로 우리의 에듀케이션이 드디어 가을 박람회를 시작합니다 캐나다 본사에서 많은 인력들이 넘어오고 또한 캐나다에서 학원 담당자들, 컬리지 담당자분들 캐나다 조기학 담당자분들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와주세요 우리의 에듀케이션 박람회 9월 2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에듀 박람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우리의 에듀케이션을 검색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에듀케이션 홈페이지 혹은 우리의 에듀케이션 블로그로 편하게 문의하시고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캐나다 유학과 관련된 전분야 캐나다 조기유학, 캐나다 어학연수, 캐나다 인턴십,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컬리지, 캐나다 유학부 이민,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캐나다 취업 이민 전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학교 담당자 혹은 지역 담당자 혹은 유학 담당자에게 1대1로 상담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